김예은 예은이가 지금 영어소리와 우리말 뜻을 연결하는걸 지금 힘들어하고있죠? 잘 하셔야 되겠는데 연습을 처음부터 잘하는건 없는데요? 하다보면 느는건데요? 오케이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하겠습니다 자 소리 뭐라고요? 뜻은? 배 배죠 소리? SHIP SH-I-P SH가 무슨소리된다? SH I는 어중에 못했다 아 이 어중에 아 이 어중에 D 아 올 O 그래서 SH가 C되고 그 다음에 I가 O되고 P가 푸드면 SHOP이네 SHOP 이게 SHOP이야 SHOP 소리가 아니요 вот 이거 아니load 아이쎈 I I 그럼 SH-I-P 7 I' 침 I가 무슨 Бог experiencia 못했대요 아이 이 그러니까 소리가 SHIP 이지 자 계속해서 오윈 본연 5 뜻은? 상을 타다? 이기다? 상을 타다? 이기다? 상을 타다? 이기다? Win 오케이, 소리? 음... C, L Win Win, 쓰는 법? W E 아, E가 아니라 I I, N W는? U, U, R 에? U가... U, U 아니에요? W가 가진 소리 U U야? U 하자고 I는 뭐 중에 뭐? 아니요 위 W가 위야? 우우우우우 W는 우라 했어 I는 E 중에 E N은 윈 W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음... 음... 아니, 폰을 그렇게 들고 있고, 게임 하고 있지 말고 폰을 그렇게 들고 있고, 게임 하고 있지 말고 폰을 나 보이게 해야지, 너는 네 뭐 또, 앱 닫고 열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돌아 응, 돌아 어, 그렇지 의자를 돌리면 편할텐데 음... 빨리 빨리, 소리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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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 뭐라고?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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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는 R은 R R I는 중에 E P R T T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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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예은아 여행이잖아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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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I I가 아니라 R R R E I I P P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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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P P P F I E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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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 P P P 소리하고 우리말 뜻을 연결시키는 너 몇 학년이야? 3학년이면 그게 돼야 되는데 트윈이라고 읽고 그게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어떤 글자를 보고 그것을 소리돼서 읽고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하기 디코딩 거꾸로 어떤 우리말을 보고 그게 영어로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쓰기 인코딩 지느러미야 지느러미 지느러미 소리 핀 핀이 아니라니까 핀 핀 쓰는 법 핀 핀 지금 예은이가 P하고 F를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F E, I, I P 소리 아니야 이거? 뭐야? N 소리가 휜이라며 휜 어? 그럼 당연히 N이지 핀 핀이 아니고요 핀 하고 휜 달라 완전 다른 소리야 계속해서 윙 윙 윙 윙 윙 윙 윙 W는 U 아이는 I E 어 종이 E 역가의 소리 위 G는 구 G 중에 구 합쳐서 위 위 윙 윙 그래 근데 뜻은 뜻은 위 바다 응? 바다 뭐라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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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하고 우리말 연결이 너무 안 되네 가발 가발 소리 위 윙 윙 madam 윙 윙 윙 윙 없앤ığını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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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윙 소리 그럼 글자는 뭔데? 그래요, 가발 가발 가발, 윙 예은이 소리랑 우리말 뜻이라 연결하고 글자로 바꿔서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